안녕하세요. 다시 시작하는 청춘영어 이건과 함께 오늘도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레벨업 해보세요. 오늘 배울 단어는 Lesson 12,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니? 시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배울 거예요. 말하기 공식을 살펴볼게요. What time is 명사? 무엇은 몇 시인가요? 라고 시간을 물어보는 공식입니다. 대답은 It's 다음에 시간을 넣어서 시간이 몇 시야? 라는 뜻이 됩니다. It's at 시간을 쓰면 그것은 몇 시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What time is it now? 준호가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It's 8 o'clock. 지금은 8시야. 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주어로 eat을 쓰고요. 시간의 숫자 다음에 o'clock을 쓰면 몇 시 정각이라는 뜻이 됩니다. What time is your English class? 준호가 너의 영어 수업은 몇 시에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It's at 10.30. 그건 10시 30분에 있어. 라고 전체사 at을 써서 무엇은 몇 시에 있어?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배워 볼게요. 시간을 물어볼 때는 What time is 명사? 를 써서 무엇은 몇 시야? 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 What time is your English class? 너의 영어 수업은 몇 시에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말할까요? It's 숫자 o'clock. 아까 o'clock을 쓰면 어떤 뜻이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정각이란 뜻이 돼요. It's 8 o'clock. 하면 네, 8시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시 다음에 분을 써서 몇 시 몇 분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It's 8.30. 그것은 8시 30분이야. 라고 말하죠. 여기서 It은 특별히 그것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시간을 말할 때 비인칭 주어라고 해서 의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또 It's 분, past 시. 를 쓰면 1분부터 30분까지는 몇 시에 지나서 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좀 어려운데 예문을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It's 10 past 8. 8시에서 10분이 지났다. 라는 뜻이에요. Past는 지난 이라는 뜻이어서 8시에서 10분이 지나면 8시 10분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 보세요. It's 분, 투, 시. 이때 분을 31분에서 59분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투는 뭐뭐 전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시에 몇 분 전이란 뜻인데 조금 어려운데 한번 예문을 보고 설명드려 볼게요. It's 10 to 8. 8시인데 10분 전이다. 그러면 8시 10분 전이야. 그건 몇 시와 같을까요? 7시 50분이야.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기억해서 사용하시면 유용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